안녕하세요 부양남무풍입니다 오늘도 또 즐거운 주일 아침 오늘 영상을 또 판매 영상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 벌써 멀리서 손님도 오시네요 오늘은 기다리고 기다리던 덴드로비엄 장면석국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는 아필념 아필념 투진 석국이예요 저희들이 부양난이라 쭉 이때까지 이게 크게 한 4m 정도 이렇게 작품을 만들었던 아이예요 지금은 이제 꽃이 이제 하나하나 절어 가는 상태입니다 한 20일간 화려하게 이렇게 이제 데뷔를 했습니다 데뷔를 해 가지고 이렇게 쭉 그죠 멋지죠 일반 가정집에서도 이렇게 하나쯤은 작품을 하나 가지고 있는 것은 뭐 상당히 좋은거죠 근데 저희들은 뭐 참 특혜를 많이 받은 거죠 농원이라는 아니십니까 그죠 그는 특혜를 많이 받았는데 풀챌렴 풀챌렴 입니다 요 아이가 비퍼나리아 이제 거의 이제 어제 제가 방송에 비퍼나리아 알바를 판매를 했고 방송을 했고 오늘은 요거는 그렇게 개체수가 많지 않아 가지고 다음에 제가 분식을 조금 시켜 가지고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것도 이제 지금 이제 꽃이 지기 시작합니다 덴드로면 이제 서서히 이제 저희들이 이제 막을 내릴 때가 되어가고 음 요거는 음 미야스쿡 이에요 미야스쿡 노디게시 요거는 지금 보통 보면은 일반 시중에 나오는 미야스쿡하고는 조금 다른거에요 음 향이 굉장히 은은하게 좋은 향이 나는 겁니다 음 여기에 오늘 어 장미스쿡 판매 영상 쪽으로 들어와 봤습니다 어 차 한개 한개 뭐 이래가지 제가 이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조금 이게 어 팔에 기부스를 조금 해 가지고 손이 조금 불필해도 다시 다소 화면이 조금만 있습니까 화면이 안보일거에요 안보이 가지고 음 안보이 안보이 아무 그 조금 덜 보이더라도 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장미스쿡이 인자 요것은 요렇게 팁니다 요렇게 피고 여기도 지금 꽃이 이렇게 많이 붙어 가 있습니다 붙어 가 있고 그 지금 꽃이 핀 아이들은 판매가 안 갈거고 어 피지 않았던 아이들을 이렇게 인자 해 가지고 할거에요 그 일본부터 인자 판매 방송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1번 그죠 35,000원 요렇게 꽃이 요만큼 붙어있습니다 한 5개 붙어있습니다 어 1번은 가격은 35,000원 입니다 2번 2번 가격은 아주 신화가 굉장히 튼실하게 2개가 들어 있습니다 레닌에 기대할 그 품종 입니다 아 2번은 이렇게 꽃이 3개 달아 가 있고 가격 4만원 입니다 2번 가격 4만원 3번 어 꽃든 조금 이래가 바글바글 붙었습니다 요거는 깊은 토분에 옛날에 이제 토분에 심어져 가지고 어 하는데 토분감만 해도 아니십니까 가격이 상당히 많이 나가는 거에요 이게 어 어떤 요렇게 붙어있습니다 지금 붙어 나오고 있습니다 4번 4번 가격이 3번 가격은 4만원 입니다 4번 도 이게 플라스틱 분야 이제 심어져 가지고 신화대 2대 꽃대가 요렇게 많이 붙었습니다 붓고 이래가 신화 신화대 이렇게 하고 어 4번 가격은 4만원 입니다 5번 가격 5번 도장 꽃이 이렇게 이렇게 붙어 가 놓아 놓고 있습니다 노고 있어 가지고 음 요거는 신화가 2개 정도 꽃대가 아 꽃대가 2개 정도 해가지고 5번은 가격 4만원 입니다 어 그래하고 6번 6번 가격은 6번 6번은 3만 5천원 입니다 3만 5천원 꽃든 4개 4개 붙었습니다 신화 다 건강하고 또 6번은 토분에 붙어있습니다 들어가 있습니다 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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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은 선별품 이에요 장미가 장미석공은 조금 다른 것보다 조금 이게 꽃이 큽니다 커 가지고 어 선별품 가격은 5만원 입니다 7번은 신화가 2개 나오고 있습니다 7번 가격은 선별품 입니다 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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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미석공 35,000원 요것도 어 어린 신화 아까 제가 신화는 2개 입니다 35,000원 그죠 멋지죠 35,000원 입니다 8번 가격은 35,000원 9번이 조금만 있습니까 뭐 그렇습니다 이게 신화 보이시죠 그렇지만 올해는 뭐 올해는 그렇게 뭐 꽃은 많이 달지는 않는데 꽃 확인하시고 확인하시고 내년에 잘게 9번 가격은 장미석공 8만원 입니다 멋지게 이제 이래 가지고 피어가 있죠 그죠 9번 9번 꽃들을 따로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9번 가격은 9번은 이렇게 꽃이 이렇게 붙어있습니다 9번은 그죠 10번 장미석공 10번은 4만원 입니다 10번은 4만원인데 신화 2개 꽃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꽃대가 좀 아주 어립니다 11번은 11번 장미석공 가격 6만원 12번 장미석공 가격 6만원 해고에 이렇게 붙어있는데 신화 3개씩 붙어 가요 신화 3개 꽃대 2개 넣어 있습니다 13번은 13번은 여기에 보시면 13번 가격은 3만원 5천원 14번 장미석공 3만원 5천원 이렇게 신화 2개가 붙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꽃대 들어가 있고 15번 장미석공 3만원 5천원 15번 장미석공 3만원 5천원 16번 장미석공 3만원 5천원 입니다 신화 건강하게 잘 올라가 있습니다 3만원 5천원 이렇게 16번은 꽃 3개 붙어있습니다 17번 장미석공 4만원 시작 않고 4만원 5천원 하는 money 17분은 꽃이 조금 많이 붙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개 붙어있습니다 17번은 17번은 4만원 입니다 18번 임신화 2개에 꽃대 꽃 4성위 붙었습니다. 이게 18번은 4만원, 장미숙은 4만원인데 곧 4개 붙었습니다. 그죠? 19번 쪽으로 옮겨 가보겠습니다. 19번은 신화가 3개 붙었습니다. 신화 3개 붙고 가격은 6만원입니다. 20번. 20번 꽃 이렇게 붙어있습니다. 세계 꽃 20번은 20번. 20번 가격 4만원. 이렇게 꽃 이렇게 붙어있습니다. 21번. 21번 6만원입니다. 신화대 4개입니다. 꽃대 이렇게 쭉 이제 지금 떨고 나오고 있습니다. 꽃대는 올해는 꽃은 한 대만 붙었습니다. 신화대 4대 신화 몸 바쁘세요. 건강하죠. 그죠? 쭉 올라가가지고. 21번은 가격 6만원입니다. 22번 22번 가격은 22번은 여기에 3만 5천원. 그죠? 여기 꽃 이렇게 붙어있습니다. 22번 가격 3만 5천원. 23번 신화대 2개. 그죠? 장미숙공이 이렇게 이래가지고 꽃이 이렇게 붙어있습니다. 가격 4만원입니다. 23번 4만원. 24번 24번 이렇게 꽃이 이렇게 붙어있습니다. 24번은 신화대 나오고 가격 3만 5천원입니다. 25번 신화대 5개입니다. 가격 7만원입니다. 꽃 나오고 있습니다. 25번은 가격 신화가 5개 가격 7만원입니다. 26번은 가격 7만원입니다. 큰 토분에 심어져가지고 꽃이 이렇게 달려가 있습니다. 꽃 2대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달렸습니다. 27번 이때까지 저희들이 장미숙공을 판매를 안했던게 꽃이 다른 나이보다 조금 다른 나이보다 늦게 피어가지고 그래서 꽃들 지금 이제 요즘 영상 찍어 오르는데 그래도 여기 이제 방문을 먼저 하신 분들이 꽃들이라 가지고 좋은 거는 많이 빼가 버려가지고 가격을 조금 저렴하게 잡아봤습니다. 27번 장미숙공 가격이 15만원입니다. 여기에 신화가 한번 봐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여섯 개가 크게 전이 나오고 꽃들 하나 꽃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붙어있습니다. 꽃이 많이 붙어있습니다. 28번 28번도 가격은 12만원입니다. 여기도 신화가 좀 많이 붙었죠 보이고 꽃대가 하나 둘 셋 개 지금 꽃대가 현재 하나 여기 하나 두 개 세 개 붙어있습니다. 가격 12만원 29번 가격 12만원입니다. 신화도 여기에 많이 붙었습니다. 그죠? 29번 가격 12만원 여기 꼭 보이시죠? 장미숙공은 향이 굉장히 굉장히 좋은 개체예요. 30번 30번 장미숙공 30번 30번 가격 8만원 신화 3개 토분에 심어져 가지고 이렇게 꽃 지금 달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30번 여기 꽃 이렇게 지금 달고 있습니다. 그리고 31번 이게 저기도 안에 위에 신화도 많이 붙었습니다. 신화도 부을 거 있고 신화 3개 그죠? 가격 7만원 그죠? 여기 장미숙공 꽃이 지금 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32번 장미숙공 그죠? 12만원 그죠? 이것도 이게 꽃대는 하나 둘 세 개 그죠? 세 개 내고 신화대가 내가 보니까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개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어 32번이 12만원 그죠? 어 장미숙공 그 33번 가격이 6만원 그죠? 신화대는 하나 둘 세 네 개 네 개 나오고 꽃대 한 대 붙었습니다. 어 그리고 34번 음 야 멋집니다. 8만원인데 신화대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개가 붙었습니다. 꽃대는 지금 현재 세 개 세 개 나오고 있습니다. 어 34번이 8만원입니다. 음 35번 가격 15만원 아 꽃대는 지금 조금 절 좀 더 꽃은 절 붙이지만 요것도 저희들이 부양에서 선별품이었어요. 음 꽃 신화대는 하나 둘 셋 신화대는 하나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일곱 개 여섯 개 일곱 개 나오고 있습니다. 신화는 일곱 개 나오고 있습니다. 어 꽃은 요렇게 붙어 가지고 35번 가격은 15만원 어 36번 어 12만원 입니다. 신화 4개 붙었고 신화 4개 붙었고 12만원 이 장미숙공 요렇게 되어가 있습니다. 음 38번 12만원인데 요게 가시면은 지금 오늘 아침에 피기 시작했습니다. 피기 시작했고 12만원 어 꽃대 3개가 4개가 달고 있으면 4개 달아 가지고 신화 건강하게 신화 여기 보면 건강하게 4개 5개 올리고 있습니다. 음 39번 장미숙공 부양 선별봄이에요. 선별봄인데 여기 안에 신화 보이시죠? 음 이거는 저희 이제 안내 놀라 그러다가 있으면 나오는데 어 지금 현재 꽃은 작게 작지만은 이제 이번에 가셔 가지고 잘 관리하시면은 내년에 엄청난 꽃들이 필거에요. 음 39번 가격은 15만원 40번 어 가격 3만 5천원이에요. 음 여기는 꽃 세상에 지금 피 지금 피고 피기 시작하는 거 있습니다. 40번은 어 40번은 3만 5천원 좀 꽃 보이는 거 피는 거 보이시죠? 어 장미숙공은 어 물론 꽃도 예쁘지만은 향이 향이 정말 예쁘니까 좋은 향이 나는 거에요. 음 좋은 향이 나가지고 보통 우리가 선별품들은 선별품들은 요렇게 이제 색상이 요렇게 뛰어나고 이제 저희들이 선별품 요렇게 이제 색상이 되고 꽃이 좀 크고 비선별품들은 요렇게 조금 색감이 약간 흐려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선별품은 색상이 진하다 보니까 이제 그럴 거에요. 어 그래서 이제 가격이 조금 선별품은 가격이 조금 높게 잡았습니다. 한 5천원 정도 만원 정도 높게 잡았는데 저희들도 요거는 뭐 거의 판매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음 너무 이제 많이 많으나 있습니까? 거기 돼 가지고 저희들이 했는데 음 판매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완판 부탁드리구요. 음 이외에는 장미숙공이 아마 없을 겁니다. 지금 저희들은 오늘은 여기에서 모든 걸 다 내야 넣었기 때문에 음 40분 아니 있습니까? 순식간에 오늘 주일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장미숙공 장미숙공 하셔가지고 빨리 아니 있습니까? 어 빠르게 아니 있습니까? 어 잡으셔야 될 겁니다. 음 잡으셔서 좋은 좋은 이제 종자목 아니 있습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어 기대 부흥하는 그런 꽃들 한번 키워보세요. 음 오늘 멋진 주일인데 주일도 음 화창한 날씨입니다. 바깥 나더리도 멋지게 해서 어 위에 서울 쪽에는 지금 아마 벚꽃이 한창 피기 될 거에요. 네 피이면은 바깥 나더리도 놀이 가시고 맑은 공기 모처럼 맑은 공기도 안 있으면 쉬어 보세요. 어 그러면은 뭐 주일도 4월 주일도 어 더욱더 어 더욱더 인장이라 가지고 빛날 겁니다. 어 아무쪼록 어 오늘 어 장미숙공 판매방송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음 즐겁고 신나는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